권총처럼 수납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폰스타엑스입니다. 폰스타엑스는 백스트랩 방식으로 비밀 요원들의 권총 케이스처럼 가슴 옆에 폰과 지갑을 수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인데요. 백스트랩 파우치와 멀티 사이즈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는 폰스타엑스는 98x185x26mm 사이즈의 포켓과 구무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마치 비밀 요원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으로 권총띠 구조로 장착이 가능하죠. 여기에 스트랩을 추가하면 허리밴드 파우치나 다리, 팔 등에 착용하여 다양한 휴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충격에 약한 휴대폰인 만큼 떨어뜨리지 않도록 손목 스트랩도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 충분한 스트랩 길이 조정이 가능하고 6인치 AI 스마트폰이라면 어떤 제품이라도 수납이 가능한 폰스타엑스 포켓은 사이즈에 따라 4가지 구성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미니카드 지갑 또한 제공이 된다고 하구요. 파우치 내부에선 보조 충전기를 통해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권총용 수납 케이스인 만큼 착용한 상태에서 전화 길은 3초, 지갑은 4초 내외에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폰스타엑스는 현재 인디고고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이며 54달러, 하나로 약 6만 4천원의 가격에 2017년 2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총처럼 수납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폰스타엑스였습니다. 권총처럼 수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